어? ㄷ ㄷㄷ 어... 무슨 문제 있어? 아니야, 조금만 기다려 헤더건 해머 오브 던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 거네 어떻게? 자기도 해머를 발사하려고 했잖아 좋아, 이제 저걸 로즈컨에 접지해야 돼 어디 해볼까? 나이스, 구석이 움직인다 레일에서 멀리 떨어져 이거 걸렸어 살짝 밀어주면 되겠는데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살짝으론 안될 것 같아 쟤 때가 다우사다 잠깐, 다우사 돌이다 이발, 난데... 좀 더 좋아해 좀 더 좋아해 나이스는 도둑이 헐스! 너네네네네네 어? 히힛 ㄷㄷ 히힛 ㄷㄷ ㅇ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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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